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본문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짧은 한 대목을 이번 여름 내내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던 이 표현은 사실은 조롱과 비웃음의 뉘앙스를 가지고 했던 그런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들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정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지금 아그리빠 왕이 조롱하면서 사용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롱 섞인 말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지금 아그리빠 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조롱하는 차원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걸 엄청난 긍지로 지금 바꾸어 응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롱과 비웃음의 뉘앙스로 사용되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을 엄청난 긍지의 호칭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총신대 김지창 교수님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를 설교 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용되던 그리스도인 이 단어는 헬라우로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스 이 단어에다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아노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만든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카이사리아노이라는 단어가 그건데요 이 카이사리아노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 카이사르에다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아노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이 카이사리아노이라는 단어는 카이사르 황제의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카이사리아노이 카이사르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황제 옆에서 함께 일하던 귀족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요 이건 당시 노예들 그러니까 이 카이사리아노이라는 이 카이사르 황제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내가 비록 노예지만 나는 카이사르 황제에 소속된 노예다 나는 비록 노예지만 카이사르 황제를 위하여 목숨을 건 노예다 이런 노예들이 긍지를 가지고 그 긍지가 담겨있는 호칭이 이게 바로 카이사리아노이라는 그런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사르 황제라고 하는 이 호칭을 황제라는 그 이름을 빼고 거기에 지금 그리스도를 넣어가지고요 크리스티아노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인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내가 크리스토에게 소속된 사람이야 난 크리스토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토인 이찬수 목사 이렇게 할 때 내가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토인은 크리스토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토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김지창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사례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또 그러다 순교를 하고 이런 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고문당한 사람 중에 비엔나의 젊은 집사 상투스라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투스라는 젊은 집사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나 했는데요 이분은 재판받는 내내 누가 무슨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딱 하나 했대요 나는 크리스토인입니다 나는 크리스토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름이 뭐냐? 나는 크리스토인입니다 어디서 살다 왔느냐? 나는 크리스토인입니다 출생지가 어디냐? 나는 크리스토인입니다 국적이 뭐냐? 나는 크리스토인입니다 이거 완전 반항하는 것처럼 들릴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이 상투스 집사가 고문당하다가 목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말이 나는 크리스토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투스 집사가 나는 크리스토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다른 형용사가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류로 말하면 나는 분당우륙에 다니는 크리스토인입니다 나는 장로교 크리스토인입니다 이렇게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토인입니다 이거 하나로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긍지를 갖기에 이 분당우류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또 간혹 우려하는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점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분당우류교회에 대한 긍지가 너무 커다는 거예요 분당우류교회의 성도라고 분당우류교회는 좀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좀 달라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는 걸 우려하는 이야기들을 요즘 종종 듣습니다 왜 그게 염려 우려의 대상이 될까요 크리스토인입니다라는 앞에 뭐가 있어서 내가 긍지를 가지면 다 나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토에게 소속이 됐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토인입니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크리스토인이기 때문에 나는 긍지를 갖습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분당우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꼬리뼈 다 떼내고 형용사 같은 거 붙이지 말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토에게 소속된 차원에서의 그리스토인이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나는 로마 황제를 위하여 또 로마 황제에게 소속된 노예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집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토인이라는 긍지를 회복하는 그런 분당우리교회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그리스토인이 된 것에 대한 긍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또 이민교회를 다녀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크리스찬으로서의 긍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젊은 애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회사에서 캠퍼스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숨깁니까 긍지가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토인이라는 호칭 이 크리스찬이라는 존재에 대한 긍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 반드시 이걸 회복해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토인이라는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지침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토인이라는 긍지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첫째 그리스토인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토이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은 이제 영한 매일 성경이라고도 따로 나옵니다 내용도 좀 다른데요 7월 달 큐티집 영한 매일 성경에 보니까 로우슨 머레이라는 분이 쓴 글이 실렸는데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뭘 강조하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원칙, 개념, 가치관, 도덕, 영적 교훈, 교리모음집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짤막한 묘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 사람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토입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그리스토만으로를 주장하던 마르틴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분명한 말이든 함축된 말이든 그리스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뭔가 다른 내용 같지만 그것의 내면의 의미를 보면 성경 전체가 모두 그리스토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그리스토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스콧은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교사이자 목사인 에드먼드 클라우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이야기 책입니다 훌륭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대한 이야기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여러 가지 지혜도 있고 교훈도 있고 거기에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것들은 다 별책부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성경은 히즈 스토리 예수 그리스토 그분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토인노로서의 긍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토에 대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토에 대하여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은 어간으로 또 다른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예전에 총신대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는 류영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와 관련한 기고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강렬합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오직 예수의 피가 나오게 하라 굉장히 강렬하죠?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오직 예수의 피가 나오게 하라 이런 강렬한 제목의 글 속에서 제가 참 인상적인 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면 위대한 설교자 두 분 동시대에 또 비슷한 지역에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또 조세파크 목사님을 대조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런던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랬는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로 가기 전에 조세파크 목사님 이분도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세파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시티 템플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에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참석자들이 다 엄청 은혜를 받고 역시 조세파크 목사 소문대로 대단한 설교가 너무 깊이가 있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배당을 쭉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What a great preacher 정말 위대한 설교자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예배당을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목사님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제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간 거니까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엄청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What a great Christ 정말 위대하신 예수님 이 두 설교가에 배조되는 이 글을 제가 읽는데요 모든 설교가 인간이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한 5주를 제가 설교를 쉬고 여러 좋은 강사들이 설교를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역시 이 잔수 목사 설교가 최고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난 5주 동안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What a great preacher 이 잔수 목사 대단한 설교가야 이런 소리가 한마디도 들리지 않게 주시고 제 설교를 듣고 문을 열고 나가는 성도들 입술에서마다 들려지는 이 선포 What a great Christ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야 나는 이 잔수 목사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너무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용기가 생기는 걸 경험했어 이번 주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리스도는 위대하시기 때문이야 모든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온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긍지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를 회복하려면요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의식을 흘려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흘려받는 사명의식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신경 이 부분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단 31문이 이 부분을 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단 31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론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자, 그 답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했더니 자, 답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론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개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이 선지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들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강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론부은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31문에서 답을 하고는요 바로 그 다음 32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옵니까? 흥미로운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이 답에 대해서 고신교단에서 중고등부 성균고부 교재로 만든 책에 보니까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 설명한 걸 제가 봤는데요 답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옵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론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첫째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둘째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재물로 그에게 드리며 셋째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못 씁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게 완전히 조롱의 대상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복받게 해 주신다 잘 살게 도와주신다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어떤 기도권만 누리려고 하고 있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아야 될 사명은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골이 너무나 깊어지고 있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뭘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이 세상과 시대를 섬기고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사명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혹 인용해 드리는 본헤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고 그냥 북적북적 거리는데 맨날 우리끼리 떡 해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헝금한 거 전부 우리만을 위해서 쓰고 이러면 이건 건강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존재할 때 그때에만 이게 교회다 이 본헤프 목사님의 아버지는 베를린 대학 신경정신과 교수였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는데요 아마도 이 본헤프가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또 영민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너도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의사가 되라 의사 되면 좋겠다 그렇게 격려를 했나 보는데요 이 본헤프가 14살이 되던 때에 선언언한 겁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랬더니 가족들이 실망을 했대요 그 중에 형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교회를 비하시키는데요 왜 그런 보잘것없고 무기력하고 따분하고 편협하고 부르조아 집단인 교회에서 일하며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그 형에 의하면 저는 지금 완전히 따분한 교회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말로 형이 이제 너 목사하지 말고 의사가 되라는 권면을 한 거겠죠 왜 그런 보잘것없고 무기력하고 따분하고 편협하고 부르조아 집단인 교회에서 일하며 인생을 낭비하려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14살 본헤프가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형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런 교회를 개혁하면 되지 14살짜리예요 형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무기력한 교회를 개혁하면 되지 여러분 이 본헤프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그가 갖고 있던 사명의식 아닙니까 분당 우리에게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 아닙니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이가 청년이라서 청년이 아니에요 생각이 청년이라 청년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위 목사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뭐 이래 무슨 단위 목사 저것밖에 안 되느냐고 나한테 암만 그래봤자 저는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바뀔 일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가슴 아프게도 가슴 아프게도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거기 안주하시면 안 돼 목사는 저 정도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분당 우리 교회가 뭘 잘해서 칭찬을 듣느냐고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형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런 교회를 개혁하면 되지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개혁하는 그 길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배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그리스도에게 배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목차에 보니까 제 1장이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덧붙이 설명이 저게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격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복종시킨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격이 뭐냐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사는 게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췄다 할지라도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당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요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절대로 그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건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굴복당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진 사람 제가 이번 여름에 또 나시권에 읽은 기독교 고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읽었는데요 제가 참 인상적인 게 그 책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요한복의 13장 15절이 굵은 글씨로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상 방식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던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그거를 보고 니들도 따라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거든요 너무나 익숙한 초등학교 1학기 때부터 아니요 유치원 때부터 그 이전서부터 세상적으로 경쟁하고 상대방을 집 누르고 밟고 힘을 얻고 이런 팍스 로마나의 세상살이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보고 이 방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교정받고 배워가야 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그게 저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그 세 가지 유혹은 다름 아니라 그 포인트가 이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물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유혹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4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네가 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은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너의 능력을 베풀어서 이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라 그러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을 지금 마귀는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회를 직접 살아가시면서 보니까 마귀의 그 제안이 너무나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시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마귀가 제시한 그 방법이 왕이 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군중들의 왕을 삼으려는 권력을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 그들의 열광을 거절하시고 뒤로 하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세요 뭐로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노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배신자 유다를 앞세우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과정에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칼과 몽둥이로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그들에 대하여 제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이 귀를 잘라버립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니들이 칼로 나오면 나도 칼로 응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그 당시에 로마군 한 군단이 약 6천 명의 군사를 두고 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이 방식을 취할 수 없어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하세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현실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세상 방식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 강한 생각이 너무나 귀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 강한 생각에 내포되어 있는 전혀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그거를 대응하는 수많은 교회를 저는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던 시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잊혀지지 않는 명구 하나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 촛대를 훔치지로 마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쳐서 안 된다 성경 읽는다는 거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촛대를 훔치는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 최근에 제 마음에 감동을 준 후배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은 이분 입장에서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한쪽 말만 듣고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은 전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당회가 열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당위 목사가 이제 그렇게 명예스럽지 못한 일로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 젊은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냐 지금 이런 일로 네가 쫓겨나게 되면은 이 이후에 너를 어느 교회가 부르겠느냐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단위 목사가 쫓겨날 만큼의 일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단의 신화 교수님 그리고 또 노회의 임원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장로님과 또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비상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아주 엄격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취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들려지는 소리를 보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사표내고 떠났더라고요 물었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점검이라도 하고 하지 왜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사임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놀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억울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이제 단위 목사 편 또 단위 목사 반대 편 이래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성도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감동시킨 한마디가 뭐냐 자기가 이 교회 오고 자기 설교 듣고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여럿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대응을 보고 시험에 들까 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표내고 그냥 떠나버렸다 이게 저에게 오래 감동을 줬습니다 과연 난 그렇게 할 용기가 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이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세상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분당 우리에게 단위 목사로 살아가는 거 좀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게 모함도 많고 가짜 글도 많고 거기에는 또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조언도 많지만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의의 편집을 가지고 그렇게 교묘하게 저의 명례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한 번은요 참다가 참다가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 특성상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우리 장노님 중에 또 어떤 장노님들도 목사님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은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고 그 전날 대책회의를 소집을 해놓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왜 취소 안 가면은 우리 어머니 계속 말씀이 귀에 꾸질하며 들려가지고요 너한테 회복해야 될 명예가 어디있냐 너한테 회복해야 될 명예가 어디서서 명예회복이라 그러느냐고 종이 명예가 어디있냐고 여러분 그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싸우고 들어오면은 듣지도 않고 네가 잘못했다고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데 고작 하시는 변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그렇게 억울하고 맨날 그렇게 그냥 당하고 그래야 되는 거냐고 반발심이 너무 컸었거든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내가 이거 더 이상 내가 참지 않겠다 했을 때 너한테 회복할 명예가 어디있냐? 지난 몇 주 동안에 울컥울컥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목사인 저에게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 방식 말고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이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임하고 물러가는 거기를 택했을까 자세한 내막 남의 교회 이야기라서 저 잘 모릅니다만 하나 압니다 이 젊은 목사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방식을 택하려고 참 눈물로 기도하면 애썼구나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네퍼가 만든 선한 능력으로 요즘에 제가 더 자주 흥얼거리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가 맨날 부르면서 우리 착각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지금 보네퍼에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는 이거를 자꾸 파워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네퍼가 생각하는 선한 능력은 그런 적들을 단숨에 한 방에 때려 눕히는 강한 어깨를 구하는 차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보네퍼가 구하는 능력은 진리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39살에 죽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저항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차원에서의 찬양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호도하고 있습니까? 온통 주님의 능력을 슈퍼 파워 슈퍼 슈퍼 파워 한 방에 적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지만 종이 너한테 무슨 명예가 있길래 명예회복이라 그러니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이 뭘까? 오늘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오늘 교회가 운영이 되는 이 모든 교회 운영 안에 힘의 논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팍스 로마나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 현실은 아닌가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억울한 일이 많고 분한 일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은 현실이지만 선한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주님 구합니다 그랬러 가슴 внутренちら구저 나눈 여기를 권한 에어지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